2024년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11시 52분 여러분 한 12시쯤에 방송 보시게 되겠습니다. 코인키스입니다. 또 가상자산의 세금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고민인 분들도 있고 고민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명쾌하게 여러분께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 이야기만 하면 난리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할 생각도 없고 정확하게 암호화폐 이야기만 임팩트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가격도 이때가도 말씀드리죠.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는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께 필요한 방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량주광정도 제가 담백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할 거 없고 오늘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저희 최고급 멤버십 과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선물거래를 정직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학원을 설립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는 곳 학원 배우는 공간 아시겠죠 배우는 집 말로만 하면 무의미하니까 스텔라 루맨으로 531% 저는 5배 정도 제 수익금으로 했기 때문에 배율을 올린 겁니다. 저는 높아 봐야 배율 5배로 합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했고 익전했고 그리고 또 새롭게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신 유영땡님 유영땡님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고량주 첫 가입입니다. 많은 투자가 아니라도 잃지 않는 투자를 비우기 위해서 가입했다. 진짜 대박나실 겁니다. 이런 마인드만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모두들 대박나세요. 다른 사람의 기쁨까지 바라는 기원해주시는 아시겠죠? 이런 마인드 욕심 없는 마인드 저런 분들은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런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욕심 가득하신 분들은 절대 오지 마시고 현물에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메꿔볼까? 배율 올리면 저렇게 볼 수 있어? 하지 마세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커뮤니티 오시고 이거 딱 보십시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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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하시면 1시간 물만 마시고 강의 한 개 있어요. 마라톤 특강의입니다. 선물거래가 뭔지 레버리지가 뭔지 입출금 어떻게 하는 거 다 알려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들어오실 분들은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도 소주잔 리플 소주잔도 간단하게 해도 다 알아서 주문하시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만 사면 되니까요. 네 4,765원 24K 금도금 기원 소주잔 원하신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술맛이 금맛이다. 맞아요. 이 금도금에 딱 입술을 댈 때 그 진짜 아 오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우 잘 찍어주셨네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 왜 그 로고가 안 새겨졌나요? 라는데 로고 이렇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새겨주셨네. 이게 음각기술이에요. 음각기술 레이저로 박은 거예요. 너무 예쁘고 술도 마셨습니다. 기념 되시겠죠? 앙증 맞죠? 앙증 맞죠? 저기다가 오늘 소주한 잔 한번 해보세요. 자 위스키잔도 고량주잔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신 분들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네 광고는 간단하게 합시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 전달됐으니까 자 강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거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회복 세가 살짝 느껴지긴 합니다. 엊그제 어제 약간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엊그제 어제 그러니까 이 구간이죠. 2255까지 올렸다가 아니 미친듯이 올랐잖아요. 네 소화물량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빚져서는 하지 마세요. 투자 네 그리고 대출해서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나중에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건 안 돼요. 못 버티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못 버티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서 이렇게 뭐 매도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판은 언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저희 회원분들은 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아주 강하게 호통을 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합시다. 욕심내면 이 판은 망하는 판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체크해 보시면 되잖아요. 허용심이 가득 탐욕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아까 그분처럼 이분처럼 초등생 마음으로 고량주 가입했습니다. 이런 분이신지 그것도 아니라면 어제 땀등이 아빠님께서 50만원을 슈퍼땡스를 쏘셨는데요. 5만원도 아니고 50만원을 썼습니다.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되게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50만원 터지 10만원은 아주 드물게 터지긴 하지만 50만원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지인 중 지인분 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한 50대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 돈 씀씀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 헤프게 쓴다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쓰되 되게 좋은 곳에 쓰고 기쁜 곳에 감사하고 뭐 하다못해 뭐 제거전 가면 어 빵 내 것만 사지 않고 옆집 분까지 사서 같이 드리고 제거전 갈 때마다 뭐 그리고 자기 종업원이 막 2천만원 빚지고 있어요. 지금 대출해서 생활하고 있어요. 오늘 열심히 이번 달 열심히 일해야 돼요. 막 이러면 2천만원 그냥 갚아주고 대신에 월급에서 뺀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돈을 진짜 좋은 곳에 쓴다 이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베풀면 다 만배로 돌아옵니다. 이분은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원에 만배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땀장야빠짐 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욕심 없는 분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빚져서 있을 수 없는 빚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요. 이게 건전한 성장을 바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뭐 이런 마인드가 돼버리면 나중에 진짜 떨어지면 이제 괴팍기 집니다. 이제 본색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돈으로 안 했는데 수익 열심히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심사 보류 국회 일단 한번 무슨 내용을 보죠.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라고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심사를 일단 보류 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논의를 통해서 특별히 결정된 사안이 없다. 한 번 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1월 25일 4시 2시에 열리는 조세 소위 소소위 에서 논의 하기로 했다. 어쨌든 그랬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보류 하기로 했다. 과세 심사 보류 하기로 했다. 두 번째 기재위가 파행 됐다. 아까 그게 어제 기사였어요. 이제 오늘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던 조세서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무산한 뒤 오늘 예정됐던 전체 위원회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즉시 과세를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주장 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보류됐고 추후에 재논의 하기로 했다. 상속세 등 다른 안건도 당연히 많고 보류 안건이 많아서 26일 전체 위의는 일단 열지 않기로 했다. 저의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류 2년 추가 유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예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강행할 필요는 이유는 없어요.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보류 안건이 많기 때문에 미뤄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안하겠다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안하고 를 떠나서 불합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 불합리한 상황은 투자자들 또는 국민들 유권자들 한테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올 거라는 걸 알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암호화폐 과세가 당장 중요한 건가요? 이거 과세 해봐야 설령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주식 과세 에서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건 아마 1,2% 밖에 안될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거 개인적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팔아야 되나 만약에 만약에 만에 하나 2025년부터 세금 강행한다 그러면 올해 다 팔아야 되나 제가 명확하게 답변 제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나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익 나고 계시고 그리고 내년부터 나는 손 털고 싹 팔고 절대 나는 평생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올해 팔고 떠나야죠 굳이 할 생각 없는 분인데 올해 내년까지 갖고 오실 필요 있나요? 수익 내고 끝내는 거죠 그리고 2025년에 더 오른다는데 그러니까 그거 판단하는 거야 오르고 22% 세금을 낼까 아니면 괘씸하니까 그냥 팔고 세금 안 낼까 그것도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고 다 무조건 다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내년에도 안 할 겁니까 세금 낼까 안 낼까 그거 고민하신 분들은 이걸 생각하면 바로 탐 나오는데 내년에 리플 투자 안 하실 거죠 그러면 올해 파는 게 맞아요 근데 그리고 내년에 리플 만원 2만원 가도 후회 없으시죠 그러면 그냥 파세요 맞아요 근데 어 근데 여러분께서 세금 관련 없이 난 내년에도 할 건데 그러면은 왜 올해 팔죠 내년에도 하실 거라면서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하실 분들은 굳이 이거에 세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내년에도 할 거고 계속 하실 분들은 그냥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세금이 무서워서 올해 팔고 내년에는 또 하고 그건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참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정치인분들이 알아서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때 쓴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여러분이 때 안 쓴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쪽의 영향이 바뀌고 당장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내가 내년에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올해까지만 하고 손 싹 짓고 내년에 더 오르든 떨어지든 나는 신경 안 쓸 것인지 아니면 나는 세금 매기건 매기골 떠나서 내년에도 할 건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탑 나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저한테 물어올 필요도 없다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저는 이렇게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량주 원하신 분들은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향후 4년간은 닷컴버블 비슷한 그런 아마 센세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암호화피 파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그냥 욕심이 아니고 도날드 트럼프 리플랩스 이제 호재 펑펑 터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뭔가가 흔들리는 구간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앞으로 어떻게 참고로 1시간 봉입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께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 그거 한 말씀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거를 나만 안 보이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고 그리고 소득장 원하신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이거 순차적으로 배송해 드리니까요 주문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바로바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안전같죠? 저희 이따가 5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